조재현 조재현, 용접 연예 산업의 얼룩으로부터 4개월 후 충격 변화 연예가중계에서 배우 조재현의 성폭행 논란을 다뤘다. 10일 저녁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4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한 조재현의 주장에 대해 보도했다. 조재현은 미투 폭로 이후 저는 죄인이다.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자취를 감췄다. 그러나 조재현은 4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. 조재현은 16년 전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여배우와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또 다른 일반인 HC의 폭로는 거짓이라 주장했다. 또한 조재현은 변호인을 통해 PD 수첩의 방송 내용이 편타적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. 조재현 변호인 측은 저와 전 소속사 대표 모두 인터뷰를 했다. 여배우와 HC 측의 주장은 상당 시간 할애해 방송이 됐는데 저희 쪽 의견은 반영이 안 됐다. 허위 사실보도와 방송, 악의적 댓글에는 대응하겠다고 말했다. 어느리아 رozi 4 4 5 5 6 6 7 8 8 9 10